어... 같은 곳에 좀 많이 쓰면... 어... 물 물 물 물 물 어 꽤 많이 안맞았다 이번에 어... 이때 항상 12스택 이랬는데 물 한 번 더 One more time Water 아 뭐야 너 처음 보네 압수와터 아택스 물 패턴은 확실히 안맞는 이걸로 노력하지 뒤에 딱 빌렸어 아으 나 졌다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걸로 죽은거 아니까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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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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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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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아무도 뭐라 안했어 어떤 놈이야 깨졌어요 깨졌어요 어떤 놈이 뭐라 했어 암수 제가 먼저 아래아래 암수 아래 암수 됐어요 이 일 것만 생각 bottom first top 난 머리 head after this 게임 육을 때려야지 그리고 헤드 준비 힐 나이스 헤드 제가 암수 잃을게요 확인 코 막지 말고 해야겠다 우리 암수 남아도니까 계속 이으죠? 네 나는 안 된다는 생각 아파트 백으로 또 나왔어요 또 나왔어요 대들 똥 똥 똥 똥 훅 훅 훅 나이스 이거 걸죠 와 도심 써놨는데 아 도심이 이걸 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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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일밤 감하시면 좋을 듯 네 렐라드 쓰던 양끼고 마지막에 다주 라스트 피자 나이스 바로 세시 월워드 세시 월워드 열두시 바드 렐라스트 피자 줄 생긴거 웬만하면 두개짜리 오케이 두개짜리 쪽으로 오 잘했어요 아주 좋았어 아주 좋았어 아주 좋았어 제가 할게요 배월이 맞아야 되는데 딜는 끝났어요 응 딜하러 가시면 돼요 나머지 물범벅 나이스 이럴 자 도지 타임 우리 시간 넉넉하니까 그냥 파 Bean 아래 해줍 중간에 막 무릉덩이 나오고 마우스 오른쪽까지 계속 눌러야 돼 이거 블랙홀처럼 카운트할 때 꼬리가 뜨긴 하는구나 무릉덩이 무릉덩이 Xx 땅바닥 1 날개 밑에 부터 할까요? 밑에 밑에 왼쪽은 부자 하나는 아 오케이 오케이 22초에 워러드가 6개여 날개 조금만 더 날개 준비 요거하고 꼬리 꼬리 꼬리여 바로 어깨 여기서 이어주는거에요? 제가 이겨 네 여기서 막 남아서 아이고 내가 못 이었구나 이거 다음 걸 이어야겠다 회오리 조심 됐어요 끝까지 돼 바람 회오리 생각 시작 그 다음에 회오리 한 번 더 나올 듯 어니야 무릉덩이 무릉덩이 와 마카리자님 무릉덩이 무릉덩이 아무도 이어어요 아이고 괜찮습니다 나 괜찮습니다 뚝뽑뽑뽑 이렇게 이렇게 가려져서 안 보여 네 맞아요 디버프라고 할게요 디버프라고 할게요 디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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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슬슬 회오리 나옴 네 암시 제가 이음 회오리 나왔어요 워러드 1시 오케이 그럼 제가 11시 쪽 갈게요 5시 커버 필요해요 3파트가 11시 쪽 5시 커버죠 5시가 한 5시가 한 그냥 세인트 무조건 헤드가니까 알아서 빠져요 아니 아 맞춰줘야 하냐고 아니 무조건 헤드가요 한 번 먹어주시면 좋 아이고 먹었어 근데 괜찮아요 아직 데카 많아요 괜찮아요 킬 어 팀 게임 아픈데 오케이 데카는 최대한 회가 5키면은 괜찮음 이거 근데 무력화하면은 무력화 되면은 또 돼 정상 때만 조심하면 되니까 요 때만 좀 회오리인데 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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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잘 안나오네 2단계 아껴고 사자 어디 1 오 모여갱워 1대 1대 이거 피자만 피하면 돼요 라이 무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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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ü 무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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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온다 제가 넣지 암수 저 이제 없어요 어이구야 시원하게 물 뿌려줘 위로 업 물 시원하구만 가는 길이 없나 단들 이번엔 안되겠는데 그냥 최대한 때려보죠 네 왜 요거하고 질타입이 좀 더 있으니까 어 질타입이 좀 더 있어 어쩔 수 없다 끊었어 헤드 조심 이거 진짜 희전적으로 헤드에 서있는 사람들이 걸릴수 밖에 없는거같아 약간 스택을 보고 어떻게든 스택을 보고 10스택이면 그냥 못치면 뒤주지 불스택 11스택 11스택 한번더 뒷방은 애매해가지고 콜헤드 오르드가 1시 다 파티 받아 11스택 어 나다 어그로 5개 된다 이거 7시에 5개인데 내가 맞을게 최대한 지워보죠 하나 맞았어 하나님 조심 이거 한시 누구 먹어주셔야 돼요 하나 더 먹을게 11시쪽 다 먹었어요 오케이 제가 다 먹었어요 옆에서 그 다음에 담당 onse 옆에 пр둡 ụ 저거 못 빠져나오면 그 앞에 있구나 회오리 아니면 능지? 회오리 아니면 능지 이거 한번 무력 무력하는 걸로 잡고 자리 한번 잡아봐요 멈춰있지 말고 지금 자리 잡죠 백화 없는 거 생각 제자리에 삽시다 제자리에 삽시다 우리 이렇게 자리 잡아가지고 주변에 있는 것만 계속해요 많이 나오니까 빨간색으로 반짝반짝으로는 더 이상 건들지 말기 다 건들인 것 같으네 여기는 어 다 됐다 여기 됐어 됐어 여기 다 됐다 오케이 they're all good 다 한거 같은데 많이 들어갔어 많이 들어갔어 오 태공사네 태공사 여기 더 안나오나? 이제 됐어 오케이 굿 이제 더 안나오 이쪽에 많이 나왔다 이쪽에 다 됐어 다 됐으면 더 안해도 되지 오케이 저희 다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이거? 아직 애매한건데 그거 네 깜짝깜짝 이쪽이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요 이거 안될게 거의 다 들어왔어요 이걸 좀만 집주인 거죠 좀만 남았어 거의 다 끝났어 다 된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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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무 내가 안무 내가 오케이 안무 아니야 땡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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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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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아오라 남아둬라 남아둬라 남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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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장 전자 일단 심판하라 일단 집중하자 오케이 너무 시끄럽다 16명 어쩔 수 없어 그냥 갑니다 이거 패턴 다 보셨으니까 점수는 어디 꼴에 꼬이 꼬리 네 기억하세요 원 모꼬리 두 그 다음에 옆구리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한 번 더 한 번 더 오케이 지금 얘기하신 분만은 그 패턴 계속 얘기해주세요 네 암수 3초 오케이 충분할 것 같아서 힐 힐 네 아드감물 무력화 하고나서 아드 12초 후에 암수 하나 이어주실 분 확인 무력 좀 했으면 되니까 이거 무력화 때 버블하고 아우터 무력화 때 제가 암수 나이스 나이스 3타임 너무 아파 무력 때 멀면 되겠다 꼬리 꼬리 조심 옆구리로 다편도 다편도 무력 밀자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표시가 안 뜨네 그 패턴은 똑같으니까 확인하고 카운터 카운터도 암수 10초 암수 10초 아무나 이어주세요 아니야 왼쪽 때리는데 가드가 2형 1파티 가드 아 키스 카운터 카운터 나이스 뺏겼어 암수 비었어요 암수 비었어요 암수 비었어요 가운데 조심 가운데 조심 카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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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구리 사이드 사이드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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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옆구리로 한 번 더 카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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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w 카운터 왓이 나ardeş 인데 까적 카운터 아 폭증 왓이 나 왓이 나 왓이 나 지금 또 나 왔어요. 네,뒤에. 나이스. 금방 깼네. 금방 깼다. 이거 데카 없으면 진짜 어렵겠다. 데카 없으면 한 2일 걸릴듯? 드디어 저걸 만들어놨네 데크업스만 2일 걸렸겠다 아니 근데 그거라면 물리자마자 그냥 밑에 아 맞아 어? 물리셨네요 리탈킹 어? 물리셨네 아 리탈킹? 어? 물리셨네 아 리탈킹? 어? 물리셨네 아 리탈킹? 아이 전조캐를 안 해놓으니까 뭔 내용인지 모르겠다 베이모스 무찔렀습니다 그냥 무찔렀대요 베이모스 무찔렀다 끝 저 파트너 너는 거기까지TH 점점 더 쉽게 생각해 원래iese이 더 쉽지 않았어 오늘은 이해 61고라 너무 쉬워 mamy 행복해 이것은 더 마음이네 이게 16맨 16맨 Nada 더 쉽지 않으니까 진짜оже 아예 이렇게 증명해 16맨 무한 drive 좀 더 중요하게 제와드리기 저의 역할을 말해주는 게 어? 경매 경매 뭐 나오는데? 설마 샘물 나오겠어 또? 이거는 말 안 돼 샘물? 뭐야 근데 왜 근데 왜 백그라운드? 20개네 20개네? 20개네? 좀 유의미한데? 아니 급하십분 되세요? 급하십분 되잖아요 이러면 난 안 급해 페인트? 16명 경매 16명 14500골드 샀네 와 감사합니다 델 expensive 델 델 델 델 1인당 10000 10000 10000 10000 이런라 이런라 감사합니다 이 다개 나머지 쇼 어 심리 긴 배가 되세요 이거 아유 먹어요 왜 쇼 뭐지 뻗지 그 뭐지 아 아 예 아 예 다 되세요 다 쓰세요 좀 하실 수 있어야 어 아 예 구나 거 참고도 있음 늦축해 가뿐싸 가뿐싸 우리 아 아 시우시 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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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씨눈이네 아 이정도면 엄청 빨리 낀거지 저도 꽃이 한 번 넣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얼마 들어오는거지 아이고 꽃이 남기 16하면 한 3원 아 근데 이거 참고드 야 참고라 근데 이게 무력화 되냐 안되냐 하는 파티가 제일 중요하긴 하겠다 무력화처럼 중요한거 같긴 해요 아 안 내려올 것 같은데 이게 원래 무력화가 돼도 바로 일어났는데 렛이 있으면은 무력화 스크란드 늘려주는데 저한테 머리에서 아드 빨고 딜해야겠네 대가리에서 아드 빨고 쭉 빼라는 이건 아우 못생길네 아 그래서 앞에서 때려야 하는데 누구 약천공이나 다 들어간다고 말해가지고 아니 왼쪽에 왼쪽에 그렇게 떨어졌다고 이 실시치야 난 헤드오라고 열다후번 말했어 어 이거 얘 시치 안없어지네 헤드오라고 열다후번 말했는데 아무도 안 날개도 고정됐잖아 날개도 고정됐잖아 날개도 된줄 알았어 때리고 있는데 안되더라고 이거 우리 16명 머리 옆에 서면 다 나오나요? 여덟여덟 누구 나갔어 지금 누구 나갔어 누구 나갔어 한 명 나갔는데 한 명 나갔는데 추워놔 갈게 아니 뭐야 한 명 왜 나갔어 사진을 찍어야지 사진을 찍어야지 나간 넌시는 누구냐 진짜 난 어차피 배로니야 똑같아 티 안나 안보이는데 나머지 한 명은 베이무스인가 이거 나머지 한 명은 베이무스인가 이거 뭐 이거 이거 어려운데 사진찍기가 여기 죽어 뭐 많아 요거는 여기 누워도 되지 않아 뭐야 포즈 뭐야 저거 저 What pose is that? 저 뭔 포즈 뭐야 아니 죽어있는데 사람이 그냥 뭔 포즈야 오 새로나온건가 이거는 네 새로나온거 아 아 각자 찍으면 되겠다 광각으로 찍으면 되네 한번만 더 별게 다 나오는거 오케이 무기 2단계 원투 나도 사야지 아 미쳤따리 여기 한 명이 없다고 한 명이 없네 그래도 된다고 근데 16명이 티가 안나게 나겠다 티 안나 저 용갈인걸로 하죠 오케이 일단 찍을 사람 찍구요 굿 저 데뷔장 케이터 살펴보기 하면 이 용갈아이자 똑같이 생겼군요 멍마 뒷구멍기 이건가?